안녕하세요 성소입니다 저 지금 뭐하냐면 지금 찌기 전에 준비하고 있어요 갈아입고 다시 올게요 일단 제 캐릭터가 나와서 너무너무 떨리고요 너무 영광입니다 저도 다른 선배님이 나온거 봤는데요 굉장히 이쁘고 신기하고 이제 저 캐릭터도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사랑 많이 부탁드려요 약간 좀 귀엽고 그리고 좀 밝고 귀엽고 약간 저 있는 저만 있는 색깔 이런 컨셉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중노대 파이팅 완수할 수 있도록 네 인물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안녕하세요 우주소녀 성소입니다 님만하오 우주소녀 성소입니다 전원까지 성공해볼까요 아차아차 나 이런거 처음이에요 많이 알려주세요 하하하 쿵쿵 여기 저거 냄새가 나요 저거입니다 여기에요 오빠 성소 도와줄거죠 아잉 하하하하 아유 민망하다 신속히 인화하세요 달려 달려 콰파 콰파 성소 왔어요 여기 아무도 없나요 위험해 도망쳐 한 번 시간 꺼내죠 벌써 지친거 아니죠 좋아 돌진해 왜 이렇게 멋뛰어요 수루탄 투척 셜루탄 추바 성소탄 얍 눈봉 좋아좋아요 하하하하 성소가 짱이에요 다음은 누구 가요 헤이팅샷 짜이짨 바이바이 잘가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 먼저 갈게요 꿀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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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하하하 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수고하셨습니다 하하하하 되게 걱정 많이 했었는데요 하다보니까 계속 그 장면 생각하고 했어서 너무너무 재밌어요 하하하하 맞는데요 하하하 그거 수루단 던전 수루단 책꼬 그거 너무 재밌었어요 이번에는 성서 캐릭터 제 캐릭터 나왔는데요 여러분도 같이 재밌게 게임하시고 제 캐릭터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